지금 벌써 끝나는 시간이네요.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. 그래도 오늘부터 그냥 저는 100% 20% 만들어집니다. 여러분들도 끝에는 저희 순서에 보면 여러분들의 해설을 갖고 있는 거에 제일 끝에 온설레니어의 홈글이 적게 되어 있어요. 우리가 노래했으니까 다 같이 한 번 노래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. 저희가 1절을 노래하고 2절에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거기 정말 끝에 있는 거 다 같이 부르셔서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즐겨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 아름다운 마음을 즐겨 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즐겨 드리겠습니다. OUR 섬을ð rugb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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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